네, 효성 TNC, 오늘장 뜨겁다고 보시는데요.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화학 섬유 쪽인데요. 스판덱스 이렇게 하면 효성 TNC, 효성 화학 이런 거, 특히 효성 TNC,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모멘텀을 잡을 때 분위기를 기존에 왜 빠졌는지를 알면 그 분위기가 반전되는 시점에 우리가 주식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흐름이 살아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동안은 쉽게만 보셨다가 이제부터는 모아갈 때가 됐네,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기존 의견 및 상황 대비해서 해소 국면 진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효성 TNC가 주가가 막 내렸죠. 그래서 상반기에, 차트 보고 좀 말씀드릴까요? 상반기에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올라갔어요. 가파르게 주식이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내가 팔았는데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패턴을 보여줬던 거죠, 이렇게. 그렇죠? 갔는데 이게 줄곧 계속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중간 정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중간 정도까지 내려오면요.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 포인트가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황을 봤을 때는 시크리클 업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가 수요 견인을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시크리클 업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봐야 하는데 저는 그래도 스판덱스 관련인 효성 TNC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효성 TNC 보면 실적도 너무 잘 나온 회사잖아요. 올해 3반기까지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효성 TNC를 어떻게 담아가면 좋을지 전략도 좀 알려주세요. 쉽게 생각하시죠. 일단 4분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209%나 증가가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스판덱스 판매량 증가, 전망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4분기 좋고 내년에 전망이 좋아야 되겠죠. 올해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 영업이익의 호실적 전망인 거죠. 그래서 원재료가 있습니다. 원재료 PTMEG라고 하는데요. 증설 제한으로 경쟁사 스판덱스 증설분의 원활한 가동이 제한되고 실제 유효 생산 능력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의 추가 증설로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재료의 외부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터키, 중국의 증설의 온기 가동 효과, 내년에 브라질 등의 추가 플랜트 증설로 인해서 생산 능력 증가, 이렇게 예상되는 거죠.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4분기 좋고요. 내년 산복이 좋은데 주가가 지금 차트, 제가 공매도 비율 차트를 열어놨는데 주가가 빠진 것만큼 메리트가 있는 건 없어요. 기업 이슈에서. 이미 거의 90 얼마입니까? 95만 원대에서 반토마까지 났다가 59만 4천 원이고 이게 공매도 수정가가, 20일간 공매도 수정가가 얼마냐 하면 여기 57만 6천 원 정도가 돼요. 그 살짝 위에거든요.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밑에 공매도가 출현한 게 보이시죠? 무슨 말이에요? 공매도를 진행했던 외국인과 기관들은 주가가 빠져야 수익인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손해잖아요. 그러면 대차 잔고가 늘어나 있는데 대차 잔고가. 대차 잔고를 늘린 기관인 외국인 입장에서 무슨 고민할까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공매도 때릴까요? 손해보기. 아니죠. 주식을 대갚거나 아니면 공매도 때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대갚어버린 현상, 쇼커버링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효성 TNC 주목하자라고 차트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가격이 59만 4천 원이에요. 59만 4천 원인데 54만 원 정도 하단 제한시키고 목표가 100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트레이딩이든 모아가시든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되고 빠지면 더 사시면 돼요.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